3, 2, 1, GO! 이번에는 이제 빨리 가는 메뉴도 하자고 어느 날 빨리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여줍시다. 네, 첫 게이트는 역시 범퍼업 하는 게 조금 없어졌습니다. 락덕단은 네, 아까는 이제 여기서 행동은 좋다네요. 포함하고 왔다갔다를 한 두 번 하면서 게이트를 찾았었는데 비슷한 것 같고요. 시간은 락덕단은 조금 빨라 보입니다. 90도 팔았는데 게이트가 얇아서 이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. 자, 가운데로 잘 통과하고 있고요. 두 번째 프로게이트도 통과했고 세 번째 프로게이트도 통과했고 네 번째도 통과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이아이 게이트 부분은 여기는 뭐 지금 시계바다처럼 돌아가는데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뭐 보컬곡으로 그냥 지나간다고 했습니다. 가다가 벌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자, 과연 벌렬까요? 네, 적당하시게 수기야 반갑습니다. 시간이 아까보다 빨랐나요? 1분 10초 1분 10초 20분 땡기 20초 땡기인데 20초 자, 이거 한 번 더 1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자막이 들어갈 수가 happens 기다려가ら Ministre 10초